공인인증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변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인인증서라는 게 세기 말 1999년 말에 등장을 했으니까 정말 오래 됐죠 그런데 공인인증서가 무려 21년 만에 독점적 지위가 폐지가 됩니다 저는 그 1년에 4400원씩 내고 법령 공인인증서 그거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공인인증서가 나온다 그러는데 뭘 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공인인증이라는 개념부터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인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인인증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민간 섹터 민간에서 민간인증서들이 나오게 되는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면 원래 자기가 쓰던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 유효기간까지는 이어 쓸 수가 있고요 잘 보시면은 범용 그러니까 무료도 있지만은 일정 부분 4400원 돈을 내고 쓰는 유료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역시 일단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만료가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비해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도 독점점 지위만 폐지되는 거지 나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금융인증서라는 이름으로 쭉 명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고 해도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이제 만료가 돼서 내가 거래하던 은행에 가서 인증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은행도 거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면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는 공인인증서 생각해 보시면 쓰죠 그러다가 다른 은행 거래를 하려면 한 번은 거쳐가지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 은행에서 또 쓰고 또 쓰고 하게 되는데 일단 은행연합회에서는 공인인증서를 금융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한꺼번에 적어도 시중은행에서는 골고루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금융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사용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사용이 굉장히 불편하죠 뭐 영어에다가 암호 칠 때부터 특수기호에다가 막 쓰게 되는데 일단은 비밀번호 한 6자리 정도 패턴 이런 것들로 암호 부분이 굉장히 간단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지금 공인인증서 생각해 보면 하나를 어디에 다운받으면 어디에 저장받으실 겁니까 물어보고 거기다 저장받고 나서 딴 데 쓰려면 또 USB 꽂아가지고 옮겨야 되고 또 금융기기 1, 금융기기 2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다 쓸 수가 있는 게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인증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받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다르기 않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유효기간도 1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많았습니다 하는데 3년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자동갱신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은 이제 의미가 없죠 계속 쭉 간다 이렇게 보면 그렇군요